1분째 2분째 3분째 4분째 3분째 4분째 1분째 모르마 1분째 3분째 4분째 내가 긴장하고 말하고 다른 분들은 자꾸 프로젝트가 난다고 근데 올해 초코 종료한 것 같아 소고기 조용히 해 맛있어 나 좀 빌려, 지금 찍으러 토초, 이렇게 자 곤방와 곤방와, 여러분 자 자, 지금 이제 밤이예요, 시간이 좀 더 빨리 왔어요. 2분은 저희들이 오랜만에 게스트가 왔어요. 게스트는 여기요 제짱입니다. 제짱은 뭐야? 안녕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제짱입니다 제짱 너무 기울로 나온다 들어간거야? 어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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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조작 뭐하시는거에요? 아 그거 아까 찾아 봤는데 다들 자극적인 것 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일반으로 들었어요 아니 원래 있고든? 네 그걸 아까 찾아 봤는데 자극적인 것들 밖에 없더라구요 모자이크 괜찮네. 범죄작 스타일. 똑같은 거 돌아가는 거 같아. 뭐가 많지 않아? 왜 이렇게 많아졌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해줘. 나도 제 일이 계속 미치고 있으니까. 걱정 없었지? 내가 원래 쓰는 거 있어. 내가 쓰는 거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 하위. 효과 안 들어갔지? 네 안 들어갔어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요. 뭐였어? 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손 흔들기. 손 흔들기. 오 갑자기 손 흔들기 물 타게 된다. 혹시 이어폰 조금 줄이시네. 아 그거 되는구나. 손 흔들기. 간장하고. 손 흔들기. 추천자를 짱 눌렀어. 갑자기? 그냥.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거 같았어. 진짜. 터키 가고 싶어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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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오랜만이야. 여우. 오랜만이요. 안녕 제가 일본어는 못 읽어가지고 형 그 요메 나이노대 고면나사 네 대키르나라 한국어부모데어네가시마스 아 아 진짜 모르겠어요 It's good to see you. Okay Good to see you Good to see you 로우 형 집 갔어요 아 아 아 생얼이야 생얼 피부 안좋아요 지금 잠을 못자가지고 예를 들어 그때 하다가 바라바라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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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모두들 안녕 아이파이 땡큐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저희 이번에 한국에서 공연하는데 다들 보러 오세요 아 11월 2일입니다 아 아 3일인가 2일인가 1일 맞죠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거 아니죠 아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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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쌔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저 밥 지금 와플 먹었어요. 제 이름은 카렌 누나? 안녕 카렌 누나. 터키로 와주세요. 터키에 가고 싶다. 터키에 가고 싶다. 터키에 가고 싶다. 나의 연결. 이거. 한국어寒이. 아寒이寒이. 寒이寒이. 너무寒이. 오사카. 나의 연결. 나의 연결. 나의 연결. 나의 연결. 지프시. 러브 지프시. 필리핀 필리핀 밥은 아직 안 먹었어요 배고파요 핀그리 정신 와 갑자기 영어무순 뭐야 뭐야 영어무순 뭔데 갑자기 영어무순 뭔데 제1이 없을 땐 제1이만 찼더니 이제 없으니까 또 1이만 찼네 저도 여러분 봐서 기뻐요 근데 내 맘에 소리가 잘 들리고 있는 건가 진짜 잘 들리네 아 잘 들리네 섹시자 뭐 야 필리핀에서 몽이는 섹시자 아 진짜 굉장히 오해하는 건데도 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세뇌 되시면 안 돼요 제 색깔 잊지 말고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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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누가 섹시하다고요 이러면 아 푸미를 주게 돼 땡큐 진짜 못났다 여기 품이의 집이 있어요 너네 둘이를 많이 해 이제 보우도 살짝 보고 싶어 아니요, 저 앞에 갔다 많이 해 너 없으면 그 이쪽도 마니까 같이 가자 우리가 어떻게 가지? 아, 이렇게? 형을 찍으면 세 가지 자신이 없어 저 이렇게 네 명에서 카페가 왔습니다 잘 아플 텐데 잘 어울리네 그러고 있어요 섹시 브라이가 더러운 것 같은데 노! 노! 오, 예스! 내가 이거야? 어떻게 알죠? 알겠지? 안녕 안녕 보고 머리가 커서 안 보인다 가자, 왜? 투샷 끝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럽니다 필리핀 필리핀 안녕 필리핀 또 안녕 아, 이거 묻어가지고 진짜 잘 모르겠어 아, 필리핀 아, M11 한군로 어, 이게? 날라 마지 아, 네 땀해 아, 네 날라 마지죠 네 아, 네 저희가 지금 카페에서 그래서 일정 얘기를 좀 하는 김에 이제 방어가 켜서 이제 또 얘기하고 있잖아 boom 든리성석을 준비를 쯧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어색할 줄 알았나 오랜 말 이게 장봉이 형의 휴대폰인데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요 휴대폰이 별로인 것 같아요 되게 어둡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마디 해주세요 섹시죠 뭐 깜짝이에요? 일단 저부터 저희가 이렇게 4명이서 왜 갑자기 왜 행사 떨냐고 내추럴하게 좀 해요 형 내추럴하잖아 지금 필리핀 섹시 목소리 이상해 필리핀 섹시 스타가 막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러블라이젠 또 금방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행사 톤이야 권이 형 한마디 해주시고 형 비췄어요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히빨리 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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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너 준비해주고 왔대 너 다뤄시면 되겠다 싸이 잠옷 오빠는 오늘도 울산이 됐어 뭐라고? 누구냐? 뭐라고요? 잠옷 오빠는 오늘도 울산이 됐어 너 디저스 아니 아까 누가 자꾸 얘기하냐고 디저스가 뭐냐고 아리갓토 자 이제 마지막 제1위가 보호가 먼저 인사를 해주는 제1위가 이번라고 합니다 어... 저희가 이제 아마 내일부터 이제 저희 시즌과 일정한 것때문에 아마 연습을 시작했거든요 오랜만에 이제 모여서 이렇게 이제 카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랑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저희가 방송을 큰 거거든요 응 안녕 이렇게 또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그리웠는데 좋은 거 같아요 우리 다섯 명이 계속 방송을 할게 자주 저희 다섯 명이 스피드 방송을 할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잘 안들리네 아 옆에 사람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 목소리도 묻히네요 싫어 또 자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전쟁 배터리 없었다 여러분 이만 들어가볼게요 여러분 10월 아 11월 2일 아잇마쇼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요 안녕 안녕